선생님 얘는 뭔가요? 이게 뭐죠? 시유? 구리지 구리 시유도 아니고 먹는 데 아니고 너무 그런 유치한 건 생각하면 안 돼 자 시유 구리죠? 구리 이거 왜 써놨을 거예요? 20번도 아닌데 얘가 29번이거든? 원자분에 29번이요 교육과정이 아니거든 근데 산원원 단원 가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 근데 얘가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금속이야 구리 그 그 구리 내 이름이 훈구잖아 그거 알아? 내 이름에 들어가는 훈구의 구자가 한자로 무슨 구자냐면 무슨 구자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의미의 한자 구자 많은데 어이없이 아홉구입니다 이게 아 돌림이야 돌림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우리 학렬은 다 구야 선생님이랑 같은 데 있잖아 같은 데 있잖아 같은 데는 다 구야 우리 형이 이름이 경구다 우리 사촌동생이 민구 준구 이렇게 나가요 심지어 왕구 광구도 있어요 엄청 많아 다 구야 우리 집에 가면 그래서 내가 뭐 구 숫자 구 숫자 구 구리 좋아해요 그래서 원자번호 이시 그 그래서 규리 그 훈 그 미안 그만할게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쓴 거예요 미안 미안해 64 정말 어이없지 필암 줘 이건 필암 주고 이건 그냥 농담으로 선생님 쓴 거고 4 5 6 6 6 10 12 감사합니다.